안녕하십니까? 오늘 7시 뉴스는 LH가 추진 중인 김해 신도시 개발지역 특혜 의혹으로 시작합니다. LH는 사업 공고를 낸 뒤에는 토지 분할을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향후 보상금과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김해 진리의 민의 신도시 조성지 320여 곳 가운데 유독 단 한 필지만 공고 뒤 토지 분할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가 임대아파트 등 4천 가구를 공급할 47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김해 진리의 민의 신도시 터입니다. 사업이 발표된 건 2016년 6월. 당시 LH는 수용 예정이던 땅 주인들에게 토지 분할과 합병 행위를 제한한다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토지 보상을 앞둔 2019년 6월. 필지 분할이 이뤄진 건 320여 필지 가운데 단 한 필지. LH가 2,095제곱미터 규모 한 필지를 1,150제곱미터와 946제곱미터 두 땅으로 분할해준 겁니다. 이어 다른 땅 주인들도 분할을 신청했지만 LH는 나머지 325필지 모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LH는 투기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지구개발 사업 공고를 낸 뒤에는 토지 분할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진레 미니 신도시의 경우 같은 규모라도 필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는 수천만 원대. 땅을 쪼개는 만큼 경우에 따라 입주권 혜택도 따로 있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LH의 필지 분할을 허용받은 것은 당시 수용 반대 지주들의 대책위원장. 2016년부터 3년여 동안 진레 미니 신도시 개발과 토지 수용을 반대하는 데 핵심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대책위원장은 허용된 필지 분할로 한 필지를 판매하고 세금 일부 부담을 덜긴 했지만 위원장 직위를 이용하지 않았고 지주의 한 사람으로서 신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LH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특혜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LH의 다른 보상 담당 직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경찰은 진레 미니 신도시 토지 수용 과정에서 특혜성 분할 여부와 배경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KBS 뉴스 김성현입니다. KBS 뉴스 김성현입니다. KBS 뉴스 김성현입니다.